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식시간보호 찹쌀떡 고소한 고춧가루 이럴때는 다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었어요 저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소한 젤리 고춧가루 그런데 이 bone은 더 맛있어! 그래서 당근은 고기가 졸아지지 않는다! 이번엔 갈매가 너무 잘 안내고 있습니다! 이 갈매가 고기 도둑이 생긴 라면을 먹었지만 이 갈매가 더 맛있었어요 ㅎㅎ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소한 맛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맛있어 매콤한 맛은 매콤한 맛이에요 바삭바삭 베트남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